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숨은 맛집을 찾는 채널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미락 뽈락집을 왔습니다 여러분들 뽈락이 정말 유명했던 맛집인데 와 뽈락뿐만 아닙니다 여러가지 제철회하고 물회 생선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 다 맛있습니다 가게 주인이 직접 장을 봐서 신신한 신선한 재료만 취급을 하시기 때문에 직접 다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뭐 스키다시부터 시작해서 메인 메뉴까지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시는데 어머니의 집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점심 특선을 먹어볼 겁니다 네 생선구이, 회 이렇게 나오는데 밑반찬도 정말 잘 나옵니다 와 굉장히 여러분들 가성비가 좋습니다 1인당 2만원인데 여러분들 2인 이상 주문하는게 아니고 1인 식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와 이 미락 뽈락집은 정이 정말 넘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밑반찬 구성인데 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김하고 뭐 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메뉴들 반찬 퀄리티가 정말 좋습니다 잡채라든지 이런 것들 와 생선구이도 어찌나 잘 나오는지 네 저는 뭐 이제 3인에서 왔으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생선도 정말 크다는 거 주셨습니다 와 회도 어찌나 맛있는지 여러분들 제가 원래 회에다가 초장에 찍어 먹는 거 좋아하는데 간장에 찍어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초장판인데 간장 찍어 먹어도 맛있는 회 와우 그리고 이 생선 간이 다 되어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정이 넘기치는 미락 뽈락 오셔가지고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예약도 가능하구요 사모님이 정말 친절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